아니 저게 그 아이 저 이런 거 안 좋아하거든요 에? 아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머리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여긴 어디야 아 아 저기요 아 아 아 아 저기요 아 아 아 아 아 아 왜 아 왜 제가 누워했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가만히 있을게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네 네 믿어요 믿을게요 그쪽의 한 말 다 믿을게요 저기 저 가만히 잘 있을 테니까 너무 답답해서 그런데 안대 좀 풀어주면 안될까요? 아니요 안대만 풀어달라고요 어차피 손하고 발하고 다 묶여 있잖아요 저 진짜 너무 답답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이와 네? 풀어 주세요 풀어 주세요 주인님 풀어 주세요 주인님 여기가 어디예요? 집이요? 그쪽 집이요? 저기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왜 지금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? 아니요 싫다는 게 아니라요 궁금해서요 예 아니요 싫은 건 아닌데 간지러웠어요 저기 저기 진짜 죄송한데 물 좀 마시면 안 될까요? 목이 좀 타서요 찬물 찬물이든 따뜻한 물이든 뭐 다 좋아요 고맙습니다 저기 그... 아니요 아니요 그 불만 있는 게 아니라요 아니요 그... 불만 있는 게 아니라요 그... 제가 지금... 이게 지금 손... 손이 이래가지고... 물을 이러면 마실 수가 없는데... 에? 에? 아니... 아니요 아니요 그... 안 풀어주셔도 돼요 그... 아니면... 그냥... 그 물을 부어주셔도 되는... 아니요 아니... 그걸 왜 마셔... 아... 에? 에? 응 응 응 응 응 응 응 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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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요 추... 충분해요 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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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... 에... 뭔가 좀... 졸린 거 같기도 하고 졸린 거 같기도 하고 졸린 거 같기도 하고